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영상의 리뷰라든지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오늘은 좀 속상해서 피곤한데 오늘 하루 정말 피곤해요 오늘은 제가 공기시 아카데미에서 하는 오픈매치를 같이 서포트로 봐주는 역할을 해서 아침부터 공기시 아카데미 가서 오늘 오픈매치 참가를 하진 않았고 그 오퍼 하시는 SO 역할을 하시는 서포터로서 점수 매기고 이런 것들 하고 치우고 이런 것들 좀 도와드렸는데 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니까 제가 얼마전에 RST 스틸슬라이드 요번에 마루이 글록 17 제5 제품이 출시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거 요제품입니다 요제품 사실 이 제품 리뷰를 제가 HNC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상이 촬영이 되었고 뭐 지원을 받았으니까 뭐 좋은 말만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이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나쁘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영상에 댓글이 제가 영상을 한편 올리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고 보통 댓글도 많아봐야 뭐 한 20개 30개 달리는데 와 이거 영상 올리는데 무슨 댓글이 100개씩 달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뭐 제 구독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가격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뭐 취미의 영역에서 향상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격 과연 그 돈을 니 취미에 투자를 하나 바보다 그거 살 바에야 그냥 뭐 이거 다섯자로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산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샀어요 재총입니다 저도 돈 주고 샀습니다 좋아 샀어요 저는 슈팅매치에 사용을 할 거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글록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슈팅매치에서 만발 2만발 3만발 4만발 5만발 10만발 까지 꾸준하게 쓰면서 스틸 슬라이더를 올려 가지고 작동성을 제대로 내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을 줬던 제품이 이전 제품인 rst 스틸 슬라이더라든지 뭐 글록 젠포가 되겠죠 였었고 또 usp 스틸 hk45 스틸도 제가 rst 제품을 썼습니다 써서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저는 제 취미 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마치 좀 비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라고 뭐 저는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데 이 취미의 영역의 금액은 에어소프트 뿐만 아니고 제가 이전에 했던 취미가 낚시 그리고 또 새차 동호회 퍼펙트 샤인 이라는 네버 카페 있는데 새차 동호회 활동도 했어요 차는 뭐 이런 차는 뭐 백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 닦는 그 세차 용품은 막 천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할 순 없어요 왜냐면은 취미의 영역이잖아요 세차도 취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좀 도를 넘는 댓글들도 좀 보이고 해서 좀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 속상한 거는 또 그거에요 어 쇼팅 매치 라고 하는데 제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 때문에 이아비 팩토리에서 카우카오 스프링을 샀는데 눈탱이 맞았다 하더라 그 카페에 글이 올라왔대요 어떤 카페인지 말씀드리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길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눈등이 칠 게 뭐가 있지 이아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 영상 리뷰 영상에서 카우카오 스프링 세트를 교체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되짚어보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봤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카오카오 스프링 세트를 세팅을 했지 이걸 어디서 샀다라는 얘기는 안했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분이 댓글에 보니까 이거 카오카오 스프링 자기 살려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물어보길래 저는 이아비 팩토리에 샀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계시더라 라고 해서 그분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니까 이아비 팩토리에서 그게 28,000원인가에 팔았는데 다른 샵에는 그게 19,000원인가 2만원 조금 안되게 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눈탱이를 맞았다라고 글을 올리셨던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뭐를 사려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 이거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사야 되냐 근데 저는 제가 이아비 팩토리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지금 근 한 7, 8년 이상 되지만 이아비 팩토리라고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처음에는 항상 네이버 검색하셔서 최저가에 구매하시라 본인이 검색하면 나온다 근데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기왕 사실 거면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아비 팩토리를 같은 값이면 이용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를 소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기서 살았다고 해서 살 수도 있죠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고 구독자가 그래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18,00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제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다라면은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상에서 이아비 팩토리 사라 한 적도 없고 제가 이아비 팩토리에 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볼까 혹시나 뭐 아무튼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분명히 영상에는 그런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유일하게 이 영상에서 잭들이 스프링 세트는 어디서 구매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고 카우카우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아비 팩토리에서 샀어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아비 팩토리에 샀다는 말이에요 이아비 팩토리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그런가도 했는데 본인이 사실 때 조금 검색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만원을 손해보셨습니다 제 메일 주소 있어요 저기 스피드 02228 골뱅이 gmail.com 영상 밑에다 깔아놓을게요 뭐로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요 제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눈탱이를 맞았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솔직히 지인이라서 제가 속상해요 제가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오늘 그 사장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지인분이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면 그 사장님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RST 슬라이드의 금액이 비싸요 180만원이 넘죠 세팅 다 하면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취미 영역이라서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세팅했다고 해서 야이구 바보야 아이고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본인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내 취미 생활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거를 이전에 따라서 제가 이전에 제가 세팅했던 핸드건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총 이 총은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총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공개를 예전에 영상에 리뷰를 했는데 아무튼 그건 직구를 했는데도 거의 돈이 엄청 비쌌죠 이게 두 번째로 세팅을 했던 총인데 이게 VFC 글록 19X입니다 19X인데 19X의 젠5 스타일의 서레이션이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이거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스틸 슬라이드고 하필 19X 스틸 슬라이드를 제가 못 구했어요 그래서 글록 45 스틸 슬라이드 젠5용을 구해서 이거를 세라코트를 맡겼죠 이 스틸 슬라이드를 구하고 세라코트를 맡겼고 여기 광학 이거 고스트 제품이에요 고스트 사에서 나오는 RMR 제품인데 이게 이제 에어식스 TV에서 운영하는 샵에서 이거를 예전에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까지 했습니다 메일로 한데 사장님도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 이 깔맞춤을 위해서 이 탄색까지 장무터에서 엄청나게 잠복을 해서 이거 솔직히 중고인데 신품가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는 이 색깔을 19X 탄색으로 세라코트 했고 이거까지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세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제품이에요 세라코트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이 안에 아웃바렐이 또 세라코트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칼라파트 대용으로 바로 쓰기 위해서 총구를 보면 칼라파트 붙이면 모양이 좀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는 이게 이쁘더라고요. 하고 안에 내부 튜닝이라든지 이것도 내부 튜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너바렐, 챔버, 호복고무, 노즐 안에 부하, 밸브 이거 전부 다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비용이 예 못지않게 들어갔죠. 이거는 근데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족을 하거든요. 제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본인 개인의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랑인들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개념이라든지 돈의 개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이게 옳다 마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저하고 정말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은 다스에서 나오는, GBL에서 다스사에서 나오는 라이플 전동건이죠. 전동 라이플을 다섯 자로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짓말 조금 못했어요. 그분 꿈은 다스 전동건 열일 두 자로 해서 한 타스 맞추는 거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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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말하고 다섯 자로,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도 그분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뿐이에요. 저도 솔직히 금요일에 여유가 많이 된다고 하면 다스 자로 아니라 오십 자로도 사고 싶죠. 다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서 영구적으로 좀 보관을 하면 향후에 10년, 20년 뒤에 그 제품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념비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렇게 작동성 좋게 상용화했던 전동건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류작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금방 사장되고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있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절대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사라 마라 추천해 드리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선택 추천해 드리기가 힘든 금액대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슈팅 매치에 부합하는 강한 반동과 작동성을 보장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트리거 앱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로 리뷰를 했는데 그 제품도 훌륭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더 높은 가스를 사용을 해서 높은 반동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5월 달에 몽골 IDPA 실총, 그러니까 실총 교육을 일단 먼저 이수를 하기 위해서 몽골을 갑니다. 가서 실총 교육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 커리큘럼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글로그로 쓸지 뭐를 쓸지 그쪽 사격장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했던데 IDPA 강사분한테 직접 받습니다. 교육을. 교육을 받고 대략 한 천발 이상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 좋게 몽골의 매년 열리는 5.11 택티칼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 달에는 두 개의 대회가 연달아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몽골의 쓰리건 협회에서 진행하는 쓰리건 챌린지 그리고 IDPA 협회에서 진행하는 IDPA 실총 매치가 하루 텀으로 열려요. 토, 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인이 가서 절대 참가 못합니다. 5.11이라는 회사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매치인데 북아시아 5.11 지부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셔서 운 좋게 한국에 있는 군기식 코리아를 통해서 매치를 참가합니다. 근데 정작 제가 실총 교육을 하러 가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야 너는 매치에 참가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보증을 못하겠어. 넌 참가 못해라고 하면 저도 못해요. 그래서 가서 최대한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매치까지 참가해서 당연히 수상이나 순위권은 택도 없는 거고 모든 스테이지를 실격 처리되지 않고 안전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아무튼 그것도 올타피 보면 치매 영역이에요. 그게 비용이 작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솔직히 가서 일단 기본 교육계 실탄이 천발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천발 더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리고 매치에 참가는 또 판은 또 별개니까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의 이렇게 교육 내용 또 공인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그분들은 막 20년 30년 이렇게 이런 전술사격이나 슈팅을 즐겨왔던 분들한테 받는 교육이다 보니까 보다 높은 퀄리티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솔직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을 하는데 영상을 올릴지 말지는 지금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속상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분,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그 제품을 거기서 저희가 제가 얘기했던 언급했던 샵에서 구매를 하셨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메일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계좌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아니면 송금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도 송금이 되죠. 아무튼 해주시면 제가 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제가 현생이 바빠서 리뷰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 아마 4월달은 못 올릴 것 같고 5월달은 리뷰 영상이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육받고 매치하고 이런 영상들 많이 찍어와서 장기적으로는 리뷰 영상보다는 그런 실총 사격 영상이라든지 슈팅 영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유튜브를 리뷰할 때 특정 샵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